언니, 남친 핸드폰을 어떻게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. 19분 사진이랑 영상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걸 보는 게 싫으면 님이 찍어서 주든가 아니면 같이 봐요.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. 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의 야한 사진과 다른 여자가 나오는 야한 동영상 보는 게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.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. 남자들은 저 여자가 나와서 야한 게 아니라 그냥 야한 걸 보는데 저 여자가 나오는 것 뿐이야. 그 여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. 그냥 그 남자분은 야한 걸 보고 싶은데 그 여자분이 출연진일 뿐인 거지. 님이 뭔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. 여자들이 기분 나쁜 이유는 내가 있는데 딴 녀석을 쳐다보는 게 기분이 나쁜 거거든.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아니야. 내가 단지 야한 걸 보고 싶은데 그 여자가 나올 뿐인 거지. 그러니까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. 같이 봐. 좋은 거 같이 볼래? 오히려 여자친구가 같이 보자고 그러면 남자친구가 되게 좋아할 거예요. 그런 걸 허락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여자라는 걸 보여주세요. so sonra ti 그 남자들its 다음 시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